반갑습니다. 저는 메가스터디에서 생명과학을 강의하고 있는 박지영입니다. 드디어 6월 평가원의 준비가 시작되었는데요. 여러분 6월 평가원을 준비하면서 여러가지 개념도 공부하고 기출도 공부하고 그리고 또 문제까지 많이 풀면서 이제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으며 마무리를 해야 될지 이제 슬슬 고민이 되기 시작할 겁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6월 평가원의 시험을 앞두고는요. 작년의 시험은 어떻게 나왔고 그리고 나는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나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지만이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철저하게 계획이 세워져야 우리가 시험 앞에서 긴장하지 않고 잘 풀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준비한 거에는요. 먼저 6월 평가원에 관련돼서 작년에 있던 문제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 첫 번째 최저 정답률의 문제입니다. 최저 정답률의 문제에서 눈앞에 보다시피 역시나 유전 문제죠. 유전 문제 중에 단일인자 문제와 다인자 문제가 통합적으로 출제되었던 부분 그런데 정답률은 31%고요. 자 그 옆쪽에 있는 가계도와 돌연변이 문제 역시나 가계도에다가 돌연변이 표가 붙어 가면서 문제가 상당히 난이도가 있었던 그리고 정답률은 36%입니다. 이 문제만 있는 건 아니고요. 뒤쪽에 단일인자 문제와 흥분의 전도 문제 흥분의 전도 문제 안에서는 어디에다가 자극을 줬는지 보통은 D1에다가 자극을 줬다라고 하는 자극 준 지점을 준다면 자극을 준 지점을 주지 않은 채 우리에게 묻는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랬던 문제에서 정답률이 꽤 많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1등급 컷을 한번 살펴보면 생각보다 높아요. 1등급 컷은 47점, 2등급 컷도 44점 다르게 표현을 해보면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생명과학을 열심히 준비하고 시험장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 방금 출제되었던 문제들을 슬쩍 한번 다시 꼼꼼히 살펴보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6월 평가원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사실 중에 하나는 특히나 6월 평가원은 그에 있을 수능 문제의 첫 번째 예고편이에요. 그러다 보니 문제에서 기출문제 그대로의 방식을 답습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 눈앞에 보이는 이와 같은 단일인자와 다인자의 전체 합과 관련되어 있는 유전자의 합이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은 그 전에 있었던 기출문제에 나왔던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뒤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안에 들어있는 흥분의 전도라고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비단 선생님이 보여주는 전체 4문제 말고도 6월 평가원 안에서는요. 그 전에 있던 기출문제와는 다른 방식으로 물어보는 트렌드가 변하는 첫 번째 시험이 바로 6월 평가원의 시험이 되다 보니 여러분들 중에 6월 평가원의 시험지를 딱 받아들고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어? 내가 알고 있던 개념을 묻는 문제인 건 맞는데 물어보는 방식 전체가 낯설다 보니까 이 문제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머릿속이 하얘지는 좀 버퍼리 느려지는 그런 순간들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자 이렇게 새로운 트렌드가 접목되게 되는 6월 평가원 이 6월 평가원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자 첫 번째 부분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면 저는 뭐니뭐니 해도 첫 번째는 모의고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의고사라고 얘기하는 말의 의미는요. 그동안 공부했던 내용을 통해서 개념을 공부하고 그리고 기출문제까지 제대로 자 천천히 우리가 소위 말하는 커리큘럼 그리고 전체적으로 공부하는 방향에 그 해에 거기 1월하고 2월 3월하고 4월이라고 하는 각각의 시기에 맞춰서 공부를 잘 따라왔던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개념도 공부했고 기출문제도 공부해서 자 이 안에 자신이 모르는 개념이라고 얘기하는 걸 발견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고 다시 개념완성 강좌를 다시 들어가서 복습을 하는 건 좀 시간 낭비인 것 같죠. 그러다 보니 자 개념 기출을 끝낸 학생이라고 얘기한다면 특히나 비유전 자 비유전과 관련된 1단원 2단원 그리고 3단원의 신경계 호르몬 방어 마지막으로는 5단원 그 내용들은 여차해서 여러분들의 약점이 잘 드러나지 않거든요. 이렇게 약점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모의고사를 통한 확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모의고사 중에서도요 선생님이 현장에서 수업을 할 때도 학생들한테 꼭 당부하는 내용이긴 한데 모의고사 시험을 치를 때 30분 안에 모든 20문제를 다 풀어내려고 하는 노력 여기서 말하는 건 문제를 천천히 앞장부터 꼼꼼히 풀다 보니까 선생님 제가 30분 안에 결국은 맨 마지막 페이지 17번, 18번, 19번, 20번을 놓치고 자 다 풀어보지도 못하고 문제를 제대로 읽어보지 못하고 시간이 끝났다라고 한다면 모의고사를 보는 의미가 사실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모의고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점검하려고 하고 약점을 찾으려고 한다면 특히나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비유전의 약점이나 허점을 찾으려면 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내려고 하는 적어도 모의고사를 통해서 문제를 빨리 빨리 풀어내는 그 안에 실수도 나오고 아 깜빡 잊어버렸구나 라고 하는 개념의 허점들도 드러나기 마련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개념 기출을 다 완성한 학생들이다라고 얘기한다면 선생님 제가 비유전 파트를 어떻게 해서 적용하면 좋을까요? 라고 얘기했을 때 모의고사에 대한 적용법 모의고사를 가지고 모르는 이 자기 약점을 찾아냈으면 한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자 또 두 번째는 유전이에요. 자 여러분 유전 일단 좀 이제 선생님이 마음을 편안하게 이제 빨리빨리 말고 유전에 대한 이야기를 천천히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면 여러분 작년에 있었던 6월 평가 문제 그 문제 재작년에 있었던 기출 문제랑 닮아 있는 꼴이 전혀 아닙니다. 다르게 표현해서 23학년도에 있었던 수능 문제 역시나 22학년도에 있었던 유전 문제와 완벽하게 닮은 꼴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전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뭐니 뭐니 해도 트렌드를 담아서 트렌드라고 얘기하는 건 수능 문제가 진화하듯이 묻는 방향에 자 이 포인트가 가장 많이 변하는 것이 유전인데 그러다 보니 기출 문제만 가지고 제가 지금 인터넷 강의로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항상 인터넷 강의로 공부하다가 선생님 현장에서 만나게 되면 제가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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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로 성적이 잘 오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런 상담을 같이 하게 되거든요. 그때 많이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자 기출 문제 안에서 자 이렇게 머물러 있는 거 여러분 기출 문제는 내가 배웠던 개념을 가지고 이걸 평가원이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물어보는지 그와 같은 전체적인 수능과 관련되어 있는 틀을 우리가 빨리 파악하려고 공부하는 것이 기출 문제고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 들어있던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문제 풀이 능력 이 문제 풀이 능력을 가지고 여러 번 연습하기 좋은 것이 바로 기출 문제였습니다만 이 기출 문제만 가지고 올해 시험을 대비한다라고 하는 건 힘들어요. 올해 시험은요. 반드시 올해의 트렌드를 닮는다라고 올해의 트렌드를 닮아 있는 즉 올해의 트렌드를 담아 넣어 있는 유전 문제를 만나야지만이 실력이 향상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생님이 올해의 트렌드라고 얘기한다면 예전에 붙던 OX 문제 방식에서 이제는 OX에다가 DNA 표 뿐만 아니라 OX를 가지고 돌연변이 문제까지 뻗어나가거나 아니면 옛날에는 012라고 얘기하는 숫자까지만 들어갔다면 012에서 0124까지 들어갔을 때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게 되느냐라고 얘기하는 트렌드를 닮아 넣은 유전 문제를 만나는 방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모의고사를 통해서 만나기도 하고요. 또는 모의고사가 아니다라고 얘기한다면 고난도 문제 선생님은 왕좌로 얘기한다면 킬러세븐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고난도이자 또는 트렌드를 담아져 있는 신유형의 문제가 들어가 있는 이런 유형의 문제를 많이 만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버퍼링이 좀 느려지면서 어? 이거 어떻게 풀더라? 어? 이거 풀더라? 어떻게 풀더라? 라고 얘기하는 이런 경험을 많이 하다 보면 막상 6월 평가원 또는 막상 9월 평가원 수능이라고 얘기하는 평가원의 시험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당황하는 일이 조금 줄어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첫 번째 개념과 기출을 모두 다 다 완성한 학생이라고 얘기한다면 첫 번째 비유전이라고 얘기하는 건 좀처럼 여러분들이 약점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모의고사를 통해서 자신의 약점을 찾아내는 것 또 두 번째는 유전은 기출 문제를 풀어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제 기출 문제를 바탕으로 고난도의 문제를 풀어볼 때가 됐는데 올해를 닮은 올해를 그리고 담아넣은 이와 같은 문제를 만나는 것 이런 걸 시도해 볼 차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제 두 번째는요. 자 이제 두 번째는 많은 학생들 중에서 보면 개념하고 기출하고 온전히 커리큘럼을 모두 다 소화하고 끝낸 학생이 있으면 좋은데 생각보다 겨울이란 시간이 금방 같고요. 그리고 3월과 4월 학교 생활을 병행하다 보면 개념 완성 강좌 하나 끝내는 것도 힘들어요. 개념 완성 강좌 안에서도 1단원 2단원 3단원까지는 갔지만 4단원에 유전해서 세포주기까지 하다가 허덕거려서 와 쌤 그 다음은 손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와 단일인자요? 다인자요? 가게도요? 유전병? 각각의 파트를 아직 지금 먼저 시작조차 못했는데 그렇다고 고난도 문제를 풀기도 그렇고 모의고사 문제를 풀기도 그렇고 이런 나는 선생님 이런 저는 어떻게 6월 평가원 대비를 해야 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첫 번째 개념 완성에 대한 제대로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많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기본적으로 개념에 대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듣긴 들었는데 다시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친구들이라면 여기 남아있는 이득 개념하고 기출을 다 제대로 끝내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에라도 비유전은 비유전 문제만큼은 모의고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신의 허청을 찾는 걸 추천하고요. 기본적으로 개념 완성 강의 들었다 그래서 문제 빨리 빨리 풀어내는 건 아니거든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선생님이 준비한 강좌가 또 하나 있습니다. 뭐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수능 전체를 준비하도록 딱 알맞게 만들어져 있는 많은 학생들이 좋아하는 강좌 중에 하나인 EBS 비유전 편 자 EBS 비유전 편이라고 얘기하는 이 강좌는 기본적으로 올해의 EBS 올해의 수능 특강, 올해의 수능 완성 안에 들어있는 비유전을 온통 정리해 주는 건데요. 이때 정리할 때 문제만 정리하진 않아요. EBS 안에 들어있는 문제만 정리하진 않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비유전 편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개념을 자 개념을 대략 60% 각각 모든 비유전에 대한 개념을 짤막하게 툭 하고 정리 정돈 해주고 남아있는 EBS 문제에 대해서 자 특히나 올해에서 주목해야 되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이런 문제를 선생님과 함께 풀어보는 강좌 비유전 강좌 중에 이 강좌를 활용해 가면서 자 이와 같이 모의고사라든가 아니면 또는 개념 여러분들이 허점을 같이 완전히 채워넣는 것도 추천을 합니다. 또 이거 말고 이제 유전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유전 부분에서는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킬러세븐으로 바로 들어오는 것도 좋죠. 많은 학생들이 벌써 킬러세븐을 많이 기다리기도 했고 선생님이 개강함과 동시에 이제 강의 빨리 올려달라는 요청도 있던데 킬러세븐은 킬러세븐답게 개념과 기출, 정규적인 커리큘럼을 잘 따라왔던 학생들이 천천히 진행하면 되는 강좌인데 선생님 제가 뒤늦게 지금 빨리빨리 준비하고 있는데 유전 이걸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들이 충분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의 강좌에는 킬러세븐보다는 난이도가 낮고 개념완성보다는 난이도가 높고 개념완성처럼 천천히 가진 않지만 자 이와 같이 유전만 쏙 하고 모든 걸 유전만 공부시키는 모두가 이해하는 유전 자 모두가 이해하는 유전 특강이라고 얘기해서 이미 이 전범위에 대한 건 완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전범위에 대한 완강되어 있는 상태인 건데 얘 말고 자 이제 우리 올해를 담는 올해를 담아 넣은 강좌가 분명히 필요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2024 자 이제 개강하게 되는 거 모두가 이해하는 모두가 이해하는 유전에서 이제 파트별로 떼왔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모두가 이해하는 단일 단일인자 편 그 다음에 또 모두가 이해하는 다인자 편 그리고 모두가 이해하는 유전 특강의 가계도 편 학생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세포주기 선생님이 세포주기부터 너무 힘들어요 라고 얘기하면 저는 전범위 안에 들어있는 기본적인 유전과 세포주기는 아주 아주 이 유전 특강 모두가 이해하는 유전 특강 안에서 세밀하고 자세하게 난이도가 점차 천천히 올라가면서 공부해놨던 선생님이 수업을 해놨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공부하시면 딱 좋을 것 같고요. 자 얘 말고 세포주기 다음으로 제가 제대로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여기 나와있는 모두가 이해하는 2024 올해의 유전을 담은 자 2024 단일인자 파트 단일인자 편 안에서 개념도 공부하고 기출문제까지도 바로 원스탑으로 같이 쭉 끌고 가면서 마무리 찍는 이강좌 또는 다인자 그리고 마지막 가계도 라고 얘기하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미흡한 부분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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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워 넣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6월 평가원의 시험은요 항상 평가원 6월 평가원의 시험 그대로 수능 문제로 출제되진 않아요. 6월 평가원이랑 수능 문제가 닮아 있느냐 똑같으냐라고 한다면 다른 부분도 반드시 있죠. 그래서 6월 평가원 잘 친다고 수능을 잘한다 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각자마다 우리의 공부하면서 스케줄에 따라서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을 가지고 한 번쯤 내가 이와 같이 공부를 제대로 해왔는가 라고 하는 걸 시험대에 딱 올리는 그런 상황이 6월 평가원인데 그렇기 때문에 6월 평가원이 수능만큼 난이도가 높진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적절하게 내가 했던 공부를 정확하게 해내고 6월 평가원 점수가 제대로 받았다 라고 얘기한다면 얘보다 난이도가 높아졌던 9월 평가원 그 9월 평가원 안에 우리는 고난도 문제라던가 아니면 파이널에 많은 모의고사를 통해서 또 연습했겠죠. 이 시험을 위한 준비를 통해서 제대로 채워놓고 마지막으로 난이도가 좀 더 높아지는 수능 이 수능에 맞춰서 마지막에 단추만 딱 채워넣는 그 각각의 시기마다 최선을 다했을 때 수능이라고 얘기하는 점수도 잘 받을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의미로 저는 6월 평가원에 총력전을 다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라도 선생님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기본적으로 모의고사 그리고 킬러세븐 강좌 이거 말고도 비유전의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강좌 그리고 유전의 단원단원마다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6월 평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선생님도 달리도록 할 테니까 우리 끝까지 마지막 시험 전날까지 열심히 최선을 한번 다해보자고요. 자 여기까지 메가스터디에서 생명과학을 강의하는 박지양이었습니다.